자켓 촬영을 했고, 저녁때를 놓쳤어요. 오늘 미국에서 두 번째 날인데 첫 일정을 마쳤습니다. 로케로 자켓 촬영을 했고요. 저녁때를 놓쳤어요. 지금 10시거든요. 내일은 또 아침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으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저는 지금 12시에는 잘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최대한 원래는 그래서 시간을 띄워놓고 먹는데 자기 전에 밥을 먹으면 숙면을 못하고 보다에 깨서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끝나자마자 이제 밥을 엄청 맛있게 한 8시쯤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바베큐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아니면 북창동 순두부나 이런 걸 그에 다 죽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잠을 택하겠습니다. 씻고 누우면 11시 오늘 그러고 오늘 그러고는 정신없는 하루 꽤 했네 천방지축을 1등절 정신없이 돌아가는 아이유의 하루 아이유는 천재란 아이유는 대단하네 아이유는 대단하네 나 이런ке 무엇을 할까 동동동동동 동동동동 동동동동 동동동 뽄뽄뽄뽄뽄 짠 밥을 먹었으면 2절까지 했을텐데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라면들이 다 먹을 거라고 내일 아주 죽었어. 그리고 머리도 지금 촬영 끝나고 한 번 더 토닝을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염색한 것처럼. 근데 진짜 머릿결도 하나도 안 상했어. 대박이야. 꼬삐는 대단하니 꼬삐는 터넬하네. 내일은 대망의 쇼파 뮤직비디오 촬영이에요. 콘티가 일단 재밌게 나왔고 감독님께서 되게 열의를 보여주고 계셔서 저도 이 작업이 아주 기대가 되고 그렇지만 고생은 좀 할 것 같다. 다 먹었다. 이제 자칫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면 여기서부터 이제 30분. 씻으러 가는 길까지 30분 걸리니까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바로 그냥 일어나줘야 됩니다. 아이고. 씻고 오겠습니다.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씻겠습니다. 굿모닝. 이거 먹었잖아. 아직 밤에 못 참고 새벽에 질라면을 먹었거든요. 자 조식을 먹으러 한번 가볼 건데 저희 조식 메이트 굿지 궁금하시죠? 하.. 바 보 자 어제 누나의 일하는 모습을 좀 봤잖아요 어떠셨나요? 어.. 저의 첫 인상은 자본주의 천사 자본주의 천사 네 무슨 뜻이죠? 어제 촬영하면서 입으셨던 그.. 영수증 날개 영수증 날개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 거의 천국처럼 나오잖아 해외에 나올 때만 믿음직스러운 동생 큰일이 잠시.. 아직도 난 특해지고 싶어 yeah i'm more i got it more more 수회는 게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아주 오묘한 아이섀도우 오늘 극장 너무 예쁘다 그래? 추워 귀여운 신물도 꺼내주셨어 그래? 남편 부러도 이 거리도 되게 예쁘다 추워 추워 오늘 쇼퍼라는 곡 저희 타이틀 곡이고 아주 높고 에너지틱하고 팡팡 터지는 곡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은 본인이 원하는 황금 배틀을 경매에서 갖기 위해서 부자들, 욕심쟁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물건을 노리고 있는 어떤 의미심장하고 어떤 여인 사탕은 이현 감독님의 아이디어인데 약간 동심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오제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이 다 시작되게끔 하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죠 처음에 제가 마트에 있다가 사탕을 딱 보고 뭔가 어떤 게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기라는 마음으로 리허전이 시작되는 거니까 사탕에서는 은행이가 큰 아이템입니다 예쁜데 맛이 없어 색소, 여러 가지 색소 다같이 안가 다같이 안가 필요 없는 건 없어 for my victory even your jealousy 나 이제 또 모르던 세상을 욕심내 역시 DPR DPR 감독님이랑 진작에 좀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계속 부산이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장소도 든 거예요 거기다가 딱 장소도 저희가 가고자 했던 LA고 감독님 LA 계시고 그래서 너무 딱 쾌적하게 그냥 바로 오케이 같아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나시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팍 그냥 일사불란하게 막 지휘를 하시는데 너무 현장 분위기도 좋고 같이 또 연기해주시는 또 출연자분들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Yep, we're resetting Nice! Let's reset this really quick thing Okay, one tank Let's go! So good! Go, Go! Go, Go 저녁 할 거 없이 아, maybe that 오우, 이제 가고있어 진짜 짜파게티 짜파게티, 짜파게티 저기 써있어 아까 먹었던 김치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감당한 느낌 괜찮아요? 다행이다 진짜 짜파게티 설명할 필요 없어 나 그때와는 다른 걸 나이스 좋아요 Let's play 해내여있어, 해내여있어 하나만 남았어요 네,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모든 게 다 패스 패스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주 진리 이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여기는 저희 마트 사장님이시고요 여기는 저희 새로 양수양도 맡기로 하세요 양수양도 양수양도 Make your own 까지럽던 남자처럼 이 샵은 문 닫지 않아 흘려보니 마지막 소절 수업의 첫 목음 It's time to show Don't make it sure sure 승리를 앞둔 마음이 달릴 땡대는 수리 승리를 앞둔 승리를 앞둔 여기 이거 밀둘 걸로 네 괜찮아요 컴박 사랑 많이 하신다고 스타트할 때 밀어놓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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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하면 사람 빠지고 유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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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정리해야 젠장 승리를 스페이 무난한 잠시 스페이 임 이즈 아 어떡해요. 아니야 괜찮아. 전혀 안 힘들었거든요. 제가 다 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해가 거의 다 젖고요. 폭죽하게 나와서 립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예예예. 이거 조명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리액션.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능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괜찮아. 아니 멀어. 한 번 더. 정신이 없어. 아니 괜찮아. 아니 멀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멀어. 아니 멀어.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많이 있어요. 다운타고, 아직도 오늘 밤지어. 나이스입니다! 너무 좋았어, 한 번에. 형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조건이네 calling the stops sign please 전혀 모르겠네. 제발. 발 긁어둬. 네 잖아 준거. 그거를 하겠다고요? 그게 더 쉬운 애나. 아 괜찮아요 저희 할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다 얇게 입고 오셨어요? 매니저님 저 죄송한데 난로 한 번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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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특히 계시구나 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냐 아냐 이 정도면 돼요 아무튼 안 돼요 말 좀 떨지 마라 말 좀 떨지 마라 말 좀 떨지 마라 말 좀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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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는 걸 몰래 지켜봐요 다들 감탄을 그렇게 하던데 아니 이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 자전거 못 탈 거라고 다 그랬다면서요 말 좀 떨려 여기 방 중ortal 때 앞에다가 불이 타고 있어가지고 오래 ru 나 자전거 못 타자마 bringen 말 좀 lil 아니 네가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게 약간 난 좀 어이가 없어 우리 그 창원 마룡마을에서 난 싱싱 매일 자전거를 탔거든 거기서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난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엄청 타고 맨날 자전거 타고 너 그때 제가 지금 갑자기 불현대는 거 생각났어? 불현대는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소독차 있잖아요 방구차라고 옛날에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있다 누나가 야! 잡아! 그러면서 자전거를 정말 귀신같이 타고 왔어 나 자전거 잘 탄다니까 너 어떻게 그걸 모르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 나 진짜 뻔질나게 자전거를 탔었는데 어릴 때 이제 9시니까 2시간 반 안에는 소품 끝나는 거죠 미국 현장이 되게 좋은 점이 1분에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타임 이즈 머니 타임 이즈 머니 머니 이즈 머니 머니 이즈 머니 이즈 타임 타임 이즈 머니 타임 이즈 머니 진짜 월 월 월 월 월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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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이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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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계속 이렇게 들어주잖아 노을런지 노을런지 밥으로 밥으로 예천 그래서 지금 어제도 1분에 오차 없이 딱. 그다음에 골고 mayo 약간 본인을 희생해서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가 유독 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물론 너무 또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훨씬 잘 나오고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다. 저는 그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빡 빡 빡 빡 싹 코트 가! 여기는 원래 콘티 나왔을 때부터 콘티가 이 시간 안에 다 찍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콘티였는데 그걸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고 대단한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팀 모두가. 대단해. 근데 그 와중에 짜증을 많이 안 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이게 없어. 누구도 지치는 그게 없어. 그냥 처음 시작한 그걸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막 과하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막 과하게 막 뭐... 기복이 없는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여기 다 이어간 내용이고 네, whats up? 아이소. 네. 네. 이 어린아이 가방이 이제 스팅디어있으면 저는 이제 아예 그냥 혼자서 하는 리뷰가 없고 하나 더 전에 가방에서 저는 막 가도 뒤로 가도 뒤로 가도 있는데 제가 가방을 나와요? 아니 가방에, 가방에 그 망원경을 가지고 약간, 약간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하였는데 아, 제 몰래? 네, 몰래. 아, 네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다른 분위기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웃더라도 그냥 살짝 그냥 약간 좀 시크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리 보러 간다고 해서 빼도 돼요, 여러분. 시야. 빼실 거면 프레임 인할 때 사인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빼면 돼요. 아,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 네. 액션! 액션! 댄스 액션! 더하지만 tent Savoy 오 오 오 오 Look around 음.. economy 좋은데요?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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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터질 거예요. 지금 감독님 너무 멋있는데? 감독님이 너무 멋있어! 네?! 너무 멋있어. 이거 이 이미지 맞아요? 아, 맞아요! Roger, had a chance! 맞아요, okay.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시잖아요, 약간.. 좋습니다! 저는 should've lived saved. 이게 были год grant وس.. 안.. 말도 안 돼요, 감독님! 깜짝 곳이 bumpy... decades, deg년 지분 없어져. dannお公平 그래서 안 추워요 추위를 진짜 많이 타시는구나 우리 팀은 추위를 이렇게 안 해 3, 2, 1, 액션! 2, 3, 2, 1, 액션! 3, 2, 1, 액션! 3, 2, 1, 액션! 3, 2, 1, 액션! 지쳐있는 표정에서 근데 혹시 이렇게 파서 지쳐계시면 제가 그냥 프레임을 해서 죽어져요? 전 빠지고 그만 이제 그렇게 보면서 너무 커져요 허리 부러지는 거 알죠? I got you, Chan. Come on. Alright, stop. 팝콘! That's a wrap! 고맙습니다! Shout out to our director Ian! Come here, guys. Thank you! Yeah! Talk it. Talk your shit. Yeah,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out. This has been such an amazing project. 너무 감사합니다. She's such a wonderful actress. She's such an amazing star. You guys have been such an amazing team. We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guys. Thank you all so much. Such a blessed start of the year. And let's keep going. Make some noise for everyone. And everybody else, we love y'all. We couldn't do it without y'all, right? Until next time, my man. Great job. Yo, great job.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t was fun. I enjoyed it. See you. See you later. Bye. See you later. You say josh. Well%, being about that often, noawors, but i'm sure noawors if they're in contact with you. Do resume. You say josh. I know. You say josh. You say josh. And I'll Leonardo. Go. I want you to know that. 쓸 Taking on what you're watching has helped you watch. We arehone. Let's take a lot of kidsZZ.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